예선을 거쳐서 올라온 100m 결승에 오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운 8명의 선수들입니다. 강수현 선수를 비롯해서 이수영 선수, 전서영, 이은빈, 한예은, 진수인, 최은경, 조윤서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와 있는 여자 고등부 100m 경기입니다. 1레인인 선수입니다. 서울체육고등학교의 강수현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체육고등학교의 이수영 선수고요. 1레인에서 뛰어가겠습니다. 3레인 경명가자고등학교의 전서영 선수의 모습. 그 옆에서 4레인에는 전남체육고등학교의 이은빈 선수가 출전합니다. 올해인 덕계고등학교의 한예은 선수 나와 있습니다. 남한고등학교의 진수인 선수고요. 6레인에서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덕계고등학교 최은경 선수는 나오지 않았군요. 전남체육고등학교의 조윤서 선수 8레인에 있습니다. 7레인은 비어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100m 여자 고등부 결승전입니다. 전서영, 이은빈. 그리고 강수현. 전서영, 이은빈의 2파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들어올지. 전서영이었습니다. 금메달입니다. 자, 그리고 기록도 엄청나게 좋죠? 12초. 15인데, 그렇죠. 아직 공식 기록은 아닙니다마는. 전서영 선수의 최고 기록이 12초 24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2초 3파를 띄워가지고 올해 KBS 대회 때 0.14초를 줄여서 12초 24 아주 잘 띄다고 제가 그때 칭찬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12초 1, 5를 띕니다. 그렇습니다. 경영여구의 전서영 선수 12초 1, 5의 기록으로 금메달.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전서영 선수 12초 1, 5는 올해 시즌의 랭킹 2위 기록입니다. 아, 좋은 기록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은빈 선수도 좀 많이 좋아졌죠? 네, 2위를 차지했는데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 이은빈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진수인 선수가 스타트가 지금 많이 늦었잖아요. 지금 육레인의 진수인 선수. 그렇죠. 스타트는 강수현 선수도 좋았는데 마지막에 강수현 선수가 쭉 힘이 달리는 모습 보였고. 네. 자, 진수인 선수가 스타트는 늦었지만은 올라서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따라오고 있어요. 스타트 연결이 좀 필요한 진수인 선수. 네. 오늘은 동메달을 땄는데 스타트만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은 더 좋은 기록을 실패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오늘 전서영 선수도 12초 1, 5의 기록으로 금메달이었습니다만은 이은빈 선수도 12초 1, 8 나쁘지 않은 기록을 또 받아들었습니다. 잘했어요. 전서영. 네. 자, 전서영 선수가 오늘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마무리가 되는 여자 고등부 100m 결승전 경기 결과였습니다. 자, 전서영 선수입니다.